네, 9월 마지막 주 1위 후보는 소유 메들클라운과 지드래곤입니다. 지난 2주간 블랙으로 1위를 차지했던 지드래곤이 이번 주 삐딱하기로 한 앨범에서 멀티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울지 아니면 시스타 소유와 메들클라운의 콜라보레이션이 지드래곤의 독주를 저지할지 두 팀 중 응원하는 가수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 샵2566으로 보내주세요. 중복 투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.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. 바로 오늘 엠카우트하우를 통해 컴백하는 FT 아일랜드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번 앨범은 멤버들의 자작곡으로 채워져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?